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댓글이 있었습니다 혜연님께서 내년이죠 5월달에 있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게 되는 이명식 콘서트에 오실 생각인데 호텔부터 그 다음에 교통편까지 다 걱정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유미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유미님은요 62살이시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에 사신다고 했는데요 상암 올림픽 콘서트 티켓 아 그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 예 콘서트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 표 티켓도 샀습니다 혜연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자주 왔다갔다 하고 서울 지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혜연님하고 유미님께서 제가 미국지를 잘 모르죠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연락을 하셔서 함께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연락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미디어올콘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앵커리의 똑tv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친구 추가를 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뭐 메일로 주시든지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든지 두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두 분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LA 영웅시대 분 소개해드렸더니 LA 영웅시대 분 방장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미디어올콘 at gmail.com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로 앵커리의 똑tv 검색하셔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알아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축구였나요?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씨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국민영웅 그리고 말년 호빙요 수빈이랑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조만간 같이 축구하는 걸로 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을 게재를 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기성용 선수가 임영웅씨와 축구 유튜버인 말년 호빙요님과 수빈님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진이 두 장인데 사진이 두 장이잖아요 하나는 임영웅씨와 기성용 선수가 이게 되게 비슷한 룩인 것 같아요 하얀색 운동화에 청바지에 검은색 외투를 입고 브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은 건행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두 분 건행 포즈가 약간 초보 느낌이죠 말년 호빙요님이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와 호빙요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영웅과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수인 기성용 선수 사이에 말년 호빙요님이 있는 이 사진인데요 피드를 보신 많은 분들이 우선 임영웅씨가 축구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사진이었고 기성용 선수가 국민영웅이라고 임영웅씨를 칭했고 그 다음에 조만간 같이 축구하는 걸로 라고 했으니까 기성용 선수와 임영웅씨 이 조합 찬성이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축구한다니까 이거 혹시 시그널인가 해가지고 어제 팬분들께서 두 사람이 축구하면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역시 비주얼 굉장히 훈훈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가 FC서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4월에 있었던 시축경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거기서 1년이 조금 지난 5월달에 임영웅씨가 콘서트를 한다니까 무슨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임영웅씨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하고 공연하러 오면서 기성용 선수와 임영웅씨의 친분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한혜진씨 어머님이죠 배우 한혜진씨 어머님인 기성용 선수의 장모님께서 임영웅씨 콘서트 표를 구하려다가 친분이 생겼고 후배랑 상당히 친한 관계라서 작년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친분을 갖게 됐는데 자주 왔으면 좋겠다 라는게 이제 올 초에 4월달 시축 당시의 소감이었는데요 어쨌든 국가대표 출신의 기성용 선수와 연예계 축구계 연예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씨가 축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일까 우린 가서 볼 수 있나 이런 궁금증들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한혜진씨 어머님은 이번에 서울 콘서트 보셨을까요 작년에 콘서트가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태우셨으면 올해도 아마 보고 싶어 하셨을텐데 보셨나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낯이 익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뒤에 보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가커피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메가커피가 보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광고사진이 뒤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멀리 보입니다 물론 사진이긴 합니다만 기성용 선수와 임영웅씨의 포즈 뒤에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때 사무실이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뒤에 보이면 미 무슨 당 이렇게 글씨가 보이거든요 여기가 미공방이라고 하는 음식점인데요 여기를 제가 이제 주변을 검색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미공방 홍대점을 치면 이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요 근처에 아까 보여드렸던 메가커피도 있고요 그리고 미공방 홍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옆에 보니까 또 고깃집도 있고 여기 맛있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영웅씨가 좋아하는 순댓국집도 있고 뒤에 돼지고기 집도 있고 이래서 사실 뭐 여기서 드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요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싱가포르하고 축구가 있잖아요 임영웅씨는 그 싱가포르와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러 가겠다 싶은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임영웅씨가 진짜 화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캡틴 기성용 선수와 찍은 사진 두 장도 뉴스가 돼서 막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수 크러쉬씨가 임영웅씨 얘기를 또 했네요 지난번에 옥탑방 문제아들에 출연을 해서 임영웅씨가 뷰티풀을 불렀는데 그게 천만 뷰를 넘어섰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곡을 뺏길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영웅씨한테 또 신곡 커버를 부탁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크러쉬씨가 최근에 정규 3집 원더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mbc 라디오에 정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을 했는데요 한 청취자가 임영웅씨가 크러쉬씨가 가창한 도깨비의 ost인 뷰티풀을 커버해서 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솔직히 이번 노래도 불러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러쉬씨가 임영웅씨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크게 웃었는데요 타이틀곡이 4곡이랍니다 이번에 크러쉬씨가 내는 3집에 19곡이 들어있고 여기에 수록되지 못한 곡이 있어서 봄에 또 EP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이 4곡인데 그 4곡을 선정한 이유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타이틀곡을 전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이틀곡 4곡 중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냐고 김신영씨가 DJ인 김신영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러쉬씨의 답이 우리 영웅이 형이 영웅이 형 흠칫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씨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 크러쉬씨의 노래인 흠칫에 맞춰서 노래하면 난리가 난다 이렇게 거들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다면 진짜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임영웅씨 콘서트에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자주 불러주는데 만약에 그때 어떤 사람의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최근 콘서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지금 그 가수분의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크러쉬씨가 임영웅씨에게 영상편지를 전했습니다 라디오인데 영상편지 가능할까요 영웅이 형 우리 같이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연락주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행 이라면서 영상편지를 남겼는데요 아 축구를 같이 하기로 하셨었군요 임영웅씨가 요즘 바쁘긴 하지만 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 아마 크러쉬씨한테 연락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크러쉬씨의 타이틀곡을 임영웅씨가 부르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콘서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콘서트에서 이 곡을 선보일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드는데 아 저는 크러쉬씨의 노래를 아직 못 들어봤네요 우선 그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의 연예인 임영웅씨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씨가 그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까 기성경 선수가 불렀던 국민영웅이라는 호칭이 딱 걸맞는게 요즘에 SNS 게시판이나 카페 같은데 가보면 임영웅씨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대리기사분들이 모인 모임 카페인가 봐요 근데 제가 외부 문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임영웅씨 얘기를 누가 궁금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임영웅씨 인기 진짜 많네요 라는 게시판 글인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 사무실 건물주 할머님도 임영웅씨 보러 간다고 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임영웅씨 얘기를 하고 임영웅씨가 어디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가 운전해 주시는 분들의 카페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찐팬 72세 할머니 고객 두 번이나 공연을 모시고 다녀왔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팬서비스가 엄지척이라네요 기부도 많이 한대요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임영웅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만 하면 전부 사버리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영웅씨가 광고했던 렉스턴을 타지도 않고 그냥 사놓기만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도 쓰셨어요 임영웅씨 소속사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돈으로 안 번다고 하네요 막 뜰 때 TV조선 계약이 끝나고 여기저기 막 나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TV 출연도 자제하고 여기에 임영웅씨도 인성이 갑이라고 하고 노래 또한 천재적인 듯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우리 송우리의 자랑 임영웅씨 사인이라도 받아 둘 걸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임영웅씨 팬분들이 글을 남기시는 곳이 아니라 운전을 해 주시는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누가 임영웅씨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저희 팬분들께서도 공연장에 오신다든지 저를 만나러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을 타시는 경우도 있지만 택시를 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꼭 임영웅씨 자랑을 하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공연을 보러 오신 팬분을 제가 만나 뵀는데 저랑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만나러 오시면서 택시를 타셨는데 임영웅씨 얘기를 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임영웅씨가 왜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임영웅씨 얘기를 많이 들었고 본인은 특별히 잘 모르지만 손님들이 자꾸 임영웅씨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송우리의 자랑 임영웅씨 사인이라도 받아 둘 걸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도 보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항암 투병 하시는 임영웅씨 팬 소식을 전해 드렸더니 저의 영웅시대 친구분도 7차 항암 중입니다 이번 서울콘도 그 친구와 같이 다녀왔어요 영웅님만 보면 힘을 내고 있습니다 1월에 수술도 예약되어 있으니 잘 되라고 응원 좀 해 주세요 권행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이 영웅씨 친구분 닉네임을 좀 알려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응원을 해 드렸을 텐데 어떤 분인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응원을 하면 조금 힘이 되실까요? 응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서울콘서트 제 옆자리가 항암 투병 중이신 분이었어요 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저희 댓글도 남겨 주셨거든요 강원도에서 언니랑 같이 콘서트를 보러 오셨는데 엄청 행복해 하시면서 마스크를 못 벗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즐겁게 콘서트를 같이 관람을 하고 헤어지면서 상암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병 과정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임영웅씨 콘서트를 보고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갔으면 좋겠다고 언니분이 얘기하시던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자분 중에 티켓팅 있잖아요 부산 콘서트 영웅님 꿈꾸고 성공했어요 임영웅씨가 나오는 꿈은 정말 길몽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때 플레시몹 말씀드렸더니 광주 콘서트 이제 티켓팅 하잖아요 플레시몹 연습해서 함께 했던 게 추억이랍니다 하면서 성공을 기원한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임영웅 멋진 가수 이렇게 댓글을 시작하시면서 서울 공연 29일 날 보셨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지방에서 갔는데 티셔츠랑 굿즈 사려고 아들은 주차를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남편이랑 열심히 묻고 묻고 판매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모두 매진이라고 무릎담요 하나 건져서 더운데 두르고 다녔어요 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이젠 담요 두르고 다니셔도 괜찮을 만큼 쌀쌀한 날씨인데 대전을 또 가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MD 굿즈를 사시려면 조금 일찍 오셔야 됐어요 만약에 굿즈를 구매하셔야 된다면 지방 콘서트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일찍 음식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영웅 님 팬사랑 넘버원이다 보니 착한 마음이 국내 영시를 비롯해서 해외 LA영시분들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마음도 비단결 같이 곱다고 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고 본받고 싶어요 임영웅 님 때문에 건강도 되찾으셨다니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청년 참 아티스트 닮은 선한 영웅시대 파이팅 늘 권행하세요 하시면서 팬카페에 등록은 못하지만 임영웅 님을 향한 마음은 그 누구 못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워낙 이제 소극적인 성격이셔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속으로만 좋아했지 표현을 못하고 살아와서 자녀분들한테 임영웅 님 좋아한다는 말도 재작년에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 콘서트 티켓칭 할 때 양도 받고 싶으시거나 양도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또 한 분은 연결을 해 드렸는데요 루치아 님께서 티켓을 양도 받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고 연락처를 안 남겨 주셔서 제가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메일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루치아 님 혹시 영상을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처로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자야 놀자 님께서 서울 콘서트를 보신 후기를 톱스타 뉴스에 게재를 하셨길래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필통이 부딪히는 소리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 다소 부산스러운 어둠 속에서 손끝 감각을 믿으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누군가 마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차갑기만 하던 저희 반 반장 문숙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뭔가 홀린 듯 책가방 싸는 것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별 볼 일이 없던 저희들은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밤하늘에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을 한없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미지의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학창시절의 경험이었는데 별을 보면서 노래했던 그리고 어린 왕자가 살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그 시절의 경험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한자연 놀자님이 살고 있는 지구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된 한자연 놀자님이 어린 왕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어린 왕자라는 이름 대신에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낯선 지구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자연 놀자님 진짜 글을 잘 쓰시고 이번에 제가 진짜 실물을 뱉거든요 거제 가서 뵈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하늘맘님과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 진짜 소설처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가 내밀어준 손을 잡으며 그의 여행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 서울 콘서트를 보시고 우선 두월다이가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처음 가본 길이었지만 낯설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사실 EDM이라는 곡이 즐기려고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새로움이 주는 흥분으로 그 순간순간을 마음껏 즐겼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깊은 정글숲에서 우거진 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함께 보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찬란한 이 순간을 함께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모래 알갱이를 밟으며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닷가를 걷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 임영웅님 그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영웅님이 영원히 이 지구별을 떠나지 않기를 우주선을 타고 왔다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떠났는데 하지만 한 번씩 보이는 영웅님의 슬픈 눈망울은 저를 슬프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영웅님을 믿고 있어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빗방울 같은 비가 방울방울 내리던 날 영웅님의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영웅님이 그의 별에 홀로 남겨 두고 온 장미꽃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별에 남겨진 꽃의 마음도 지금 저와 같다면 저는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영웅님은 제게 보랏빛 엽서 한 장을 남기고 끝내는 자기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웅님이 남긴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저는 저는 오후 이 멘트가 참 좋았었거든요 영웅시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익숙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행복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영웅님은 우주선을 타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를 알게 됐던 그 경험담으로부터 임영웅씨 콘서트를 본 그 경험을 임영웅씨 노래 제목을 아마 대략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렇게 문장처럼 엮어서 정말 수필이 한 장면처럼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임영웅씨 콘서트에서 저는 이 마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영웅시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익숙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행복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스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웅시대가 저를 영웅시대가 존재하는 한 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줄 것을 약속해 줬죠 고3 수집던 19소녀의 마음속에 살고 있던 어린 왕자는 이제 어른이 된 50대 중반의 소녀 앞에 진짜 어린 왕자가 되어 상상이 아닌 현실로 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웅님은 저와 함께 한 지구별에서 더 이상은 어린 왕자가 아닌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자기별로 돌아갔습니다 제게로 처음 왔을 때처럼 돌아갈 때도 그렇게 우주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웅님이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습니다 영웅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는 영웅님과 함께 지구의 별 서울을 두고 두고 추억할 것입니다 나의 어린 왕자 임영웅님 당신이 내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공간이 지구 공간에 당신이 뿌려두고 간 수많은 별들은 언제나처럼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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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만나요 이게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야놀자님의 정말 한편의 수채화 같은 콘서트 후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야지 다음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함께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콘서트 티켓을 티켓팅에 성공했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장미 할머니도요 히어로이너스의 조우미 사장님께서 티켓을 티켓팅을 하셔서 부산에 계시는 장미 할머니를 모시고 콘서트에 오셨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아름다운 이 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건행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티켓팅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